펜트하우스. 고급적, 고급적. 리얼 펜트하우스. 땅바닥인가? 땅바닥이에요? 아, 예. 지금 바닥이죠. 바닥입니다. 강아지 빼고 주무시는 거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잘못, 잘못 봐가지고. 강아지, 강아지인 줄 알았어. 아, 강아지인 줄 알았어. 인형인 줄 알았어. 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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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응은 진짜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저렇게 안고 자요? 맨날, 맨날. 세상에. 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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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들 왜 그래요? 너무 귀여워. 그냥 귀여워서. 강아지 몇 번만 하는데 이렇게 다. 보면은 맨날 강아지 나오면 좋아하고, 개 나오면 좋아하고. 귀엽잖아요. 나는 올 땐. 왜 저렇게 좋아진다고 했는데. 강아지 형의 짐투를 해요. 개 나오면 좋아하고. 알았어. 아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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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아니면 안 되지... 너... 거리랑은 영어로 소통하시나 보네? 그냥 뭐 거의 노 라고만 하죠. 노. 여기 동네에요? 네. 진짜 좋다. 눈꽃이 이렇게 쫙 펴 있더라고요. 전날까지만 해도 눈이 안 내렸었는데. 네 안녕하세요. 자취생활 15년차 배우 박은석입니다. 어머. 어머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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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